오늘 이거 바위 안 떨어져요? 걱정 없어요.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칠성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. 아슬아슬해 보이는 통천문을 지나면 파령산의 7번째 봉우리인 칠성봉에 도착합니다. 칠성봉이 다 왔어요. 칠성봉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파령산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다도해가 한 눈에 다 보여요. 아름다운 보석들이 떠있고 사방에 산으로 쌓아있는 정말 거대한 호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바다인데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호수 같은 느낌도 드네요. 정말 특권이죠. 산에 올라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특권. 고흥에서 이 비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하죠. 고흥의 최고의 전망대 됐네요. 마치 거대한 호수 같은 다도해를 눈에 담고 파령산 8봉우리의 마지막 비경인 적치봉으로 향합니다. 고흥의 최고의 전망대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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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말 비경이다. 하이구님은 격치를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. 저는 앞만 보고 가겠어요. 아, 그래요? 내가 이렇게 겁이 많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, 처음. 이야, 이게 좀 여유가 생기죠? 아, 이게 좀 보이네요. 다도의 비경을 건너서 이제 뒤에 해창만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어요. 아, 이제야 풍경이 또 제대로 보이네요. 아, 이제야 풍경이 또 제대로 보이네요. 아, 다 왔다! 우와! 어때요? 이제 여덟 개의 봉을 다시 올라가셨는데 아, 오늘 미션 클리어했습니다. 아, 너무 잘했어요. 여기 또 마지막 팔봉에 오니까 저기 안 보이던 곳도 이렇게 작아 보이네요. 저기 보이신가요? 이 봉우리하고 지금 12시 방향으로 오! 네! 나라도 우주 발사센터 저 보이잖아요. 네! 여기 팔봉에 와야지 조명될 수 있는 곳이죠. 마지막 봉우리의 눈부신 다도에 와 팔영산의 정상 깃대봉까지 보고 나니 지나온 코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. 오늘 산행도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